자 오늘 전국 탑탄가의 쇼와 구루진 페스티벌이 하나가 돼서 이 좋은 방송이 전국에 알려주면서 구루를 서울시 구로부를 더 많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제 곧 시작을 하도록 하구요. 자 마지막 저희가 1부 1회 2회 두 번 공연을 합니다. 그래서 두 번 녹화를 뜨는데 마지막 녹화가 끝나고 나서 불꽃놀이도 펼쳐집니다만은 여러분 꼭 의자에 앉아있는 분은 맨 마지막에 끝까지 기다렸다가 불꽃놀이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여기 있는 분들이 자리를 이동하지 않으면 저 조용구가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제 노래 들으면서 천천히 가세요. 알았죠? 사고 없이 한 명도 사고 없이 오늘 구루진 페스티벌이 잘 끝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오늘 즐겁고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다같이 소리 질러!